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국에서 언제 돌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친구들 모두 많이 보고 싶고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 좋았어요? 네, 얼마 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저에게 한국은 어떤지 말하자면... 한국은 저에게 있어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 강인함, 체력입니다. 힘든 하루 뒤 좋은 회사에 동료들과 지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임의 편정, 평화, 사랑과 번창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문화유사직 건축 문화와 자연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터물의 자태와 아름다움. 부처님의 동양 분위기가 있는 사원입니다. 저는 세단어를 열심히 벌고 매일 복습하지만 감각이 부족합니다. 김밥을 먹을 때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이해합니다. 콩비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민족의 천통과 관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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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